이렇게 들어오시면 커다란 나무 횡옥목이 우리를 반겨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포인세티아들을 잔뜩 잔뜩 저희가 가져다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언제나 인기가 많은 안개꽃이랑 예쁜 거베라들과 수국이 우리를 반겨주는군요. 좀만 더 들어가면 여기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또 근데 좀 많이 팔려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. 그 다음에 모카 꽃다발 콩다발도 있고 이렇게 어 이거 예쁘다. 이렇게 커다란 모카 꽃다발도 있고요. 어 여기는 이제 오늘따라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. 어떻게 방송하실 줄 알고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귀여운 산타모자레스 무륜즈 오늘 들어왔어요. 오늘 귀엽죠? 상당히 귀여워요. 이거는 자주 들어오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사갈 수 있지 않으면 없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저희 센터피스도 만들어 놨고요. 짠 귀엽죠? 이거는 이거는 여기가 앞이구나 이렇게 이거는 지금 19,900원 이거는 조금 더 큰 거 이거는 29,000원 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 잘 나가는 우리 비오미 모카 꽃다발 사람들이 완전 좋아해요. 다들 막 다른 거 사시려다가도 이거 보시고 이거를 사시고요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그럼 저는 또 업무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이 일을 또 왕창 내주셨거든요. 대표님 사랑해요 그럼 이만 이임 저번에 여행 저기 요 그릇 주의 그릇 이정 그릇